이페스 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OK, look at the question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네, 1번 세 장 있어요 2번 세 명 있어요 3번 세 개, 세 개 있어요 4번 세 권 있어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세 명입니다 OK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Are there also foreigners in the company?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 외국 사람도 있어요? 네, 세 명 있어요 네, 세 명 있어요 네, 세 명 있어요 OK, word on this question 회사에 외국 사람 외국 사람 도 회사 company 외국 foreign 사람 person 외국 사람 foreigner 도 also 회사에 외국 사람 외국 사람 도 있다, 있었다 네, 세 명 있다, there is there are 있었다 there was there were 네, 세 명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